경훈의 경영 이렇게 사는 거 안 죽여요? 절망아, 이번 프로젝트 주인공 아닙니까? 한재용 2, 3년임 나와요 그때 되면 사이즈 크게 땡길 수 있어요 잠입줘 쓸게요 턱신철경이! 도라이너! 철창 안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니까 우리한테 오늘 내일이 어딘다고 협박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박주원님 저 같은 심폐 예정이를 쓰려고 하신 이유가 없어요 한재호가 그렇게 물렁불렁하지도 않은데 알아봤냐 조연소야 애들 재밌게 논해 너 여기서 나가면 진짜로 나랑 같이 한 번 일해볼래? 제발요 제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했잖아요 여기서 네 기록 삭제하면 넌 그냥 정과자야 내가 누굴 믿는 게 가능할 것 같니? 사랑은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상황을 아쉽구나 의심하는 거예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